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사찰음식 전문점. 이것을 찾는 손님들의 대부분은 외국인입니다. 세계적인 웰빙 바람을 타고 톡톡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죠. 전국 방방곡곡 한국의 맛을 찾아다니는 외국인 맛객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몸에 좋고 자극이 덜한 사찰음식을 선택했죠. 먹을 때마다 찬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말랑 안주한 사찰음식은 아니ington 포근이죠. 그래서 이 식사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사찰음식은 따뜻한 사찰음식으로 참깁 반찬과 밥을 드셔도 됩니다. 반찬과 밥을 드셔도 됩니다. 반찬과 밥을 드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나물이에요? 취나물. 이거는 미나리 같고 취나물. 취나물? 취나물? 취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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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요즘 삷나물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한국 나물이 특이하잖아요. 외국에 안 먹는 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반찬을 갖고 단순한 맛보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물론 재료 하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즉석 시식도 한 때로 올 수 없는 재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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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 sup instructor 그리고 시식조 알arnyaLife 뭐In What do you think? 기자는 와인 섭 guess Duck pour 염 5년 전 원어민 강사로 한국에 들어온 조 매퍼슨 씨. 그는 한국 음식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블로그엔 한식의 입문인 불고기에서 쉽게 도전하기 힘든 홍어회까지 수십 종류의 한국 음식이 소개되어 있죠. 그는 한국의 한국 음식이 소개되어 있죠.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이 그의 블로그를 방문합니다. 그가 경험한 한식이 웰빙식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전 세계가 경험한 한식이 웰빙식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한국의 재료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한국은ㅠㅠ 시작이 있는 것들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방의 도움대와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한 대가 공 DM도가 더 좋은 것입니다. 이 세계는, 이 세계의 세계와 대화가 더 좋은 것입니다. 국가에 참여하는 것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조 맥파슨 씨 몸이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아무래도 국물이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기름을 많이 사용 안 하니까 살이 빠지는 것 같아 그리고 야채도 많이 먹으니까 실제 빵과 육류를 주로 먹는 서양 식단에서는 지방이 33%를 차지합니다 반면 밥과 채소를 주식으로 하는 한국 식단은 지방이 19% 지방 수치 눈에 띄게 차이가 나죠 이 날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네 또다시 창거리를 찾아 집주위를 둘러보는 빈돌임 씨 시골 생활에 자연스레 입맛도 달라진 빈돌임 씨 미나리를 캐는 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파란눈의 노신산은 어느덧 전형적인 한국의 촌부가 되어버렸죠 파란눈의 노신산은 어느덧 전형적인 한국의 촌부가 되어버렸죠 집주위 어디서나 맡을 수 있는 봄내 후 그의 발길을 계속 멈추게 하네요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그것도 박학유통인데 조금씩 틀려요 향이 좀 독특하죠 새로운 음식 준비에 들뜬 빈돌임 씨 장인 시금치고 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이거 부침개에 여기다 넣자고 이게 이거 너무 많다 이거 다 하지 말고 약간 생무침에 먹으면 어때? 그래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초고추장에다가 고춧가루만 뿌려가지고 간장하고? 어 겉자리 거냐? 그래 겉자리처럼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어 향이 좋다 최소위 주죠 최소위 주죠 그래서 한국 음식 먹으면 자연히 다이어트 된다고 그래요 다이어트 딴 거 할 필요 없더니 한국 음식만 먹어 독일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면서 한국 음식을 접한 빈돌임 씨 이거 눌러야 되는데 오늘의 메뉴는 미나리 부침개 된장 좀 풀어가지고 그건 좀 강한 맛을 주잖아 좋잖아 반죽에 된장 한 숟가락 풀어넣습니다 나름의 황금 비율까지 계산해서 말이죠 많이 풀지 여보? 간 좀 약한 맛 부럽게 많이 풀었어요? 응 너무 많아도 하면 강한 맛 한국에 들어온 지 30여 년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같이 근무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후 한국 음식의 깊은 맛을 알게 됐죠 전장 맛이야 내 된장이 워낙 맛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겠지 산초 향기가 또 굉장히 좋고 아 나도 뜨거워요 둘만의 산골 생활 이런 게 산골의 맛이 아닐까요? 응 정말 맛있지 응 맛있다 역시 긴장을 넣어야 돼 뒷선에서 딴 산초로 우려낸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